야 지금 널 보면 그냥 환장할 거 야 너 샴푸내도 좋다 어디꺼야? 음 반반 아침이니까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왜 말이 없어? 그나저나 아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잠깐 근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? 뇌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야? 돌입사다 울란하나 이렇게 하자 좀 도와줘 뭐? 너가 구체적으로 뭐 같거든 근데 뭐 이럴 때 누구한테 막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? 너 왜 점점 더 커지는 건데 이건 나도 예상 못했던 거야 뭐? 너가 이렇게 커져서도 이렇게 귀엽거나 그래? 나 내가